용인 에버랜드죠? 포박보처료 500미터 앞 30킬로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우타야 내 행심없어 약 600미터 앞에서 전대로 25번길 방면 오른쪽 3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100미터 앞 좌회전입니다 홈설시당 30킬로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우타 약 300미터 앞에서 전대로 25번길 방면 오른쪽 3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100미터 앞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3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100미터 앞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3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66미터 앞 우회전입니다 3시 방향입니다 고속도로 제출 bzw. 선 고속도로로 진입